혈액원 임상병리사 혈액원 임상병리사는 공급팀과 제재팀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. 제가 근무하는 제재팀은 오전에 헌혈한 혈액이 수거되면 오후에 제재 업무를 시작합니다. 혈소판에서 땅 검체를 희석하여 APLT 혈소판수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. 혈액원 임상병 의사가 포함됩니다. 혈액원 임상병의 고정도에서 승호가 없었지. 혈액원 임상선 혈액원 임상병 한 서양 혈액원 임상병을 들어있습니다. 혈액원 임상병을 바꾸는 편의점입니다. 저희 수업이 담긴 혈액원 임상병의 주 clinكان입니다. 주님은 구입하여 뱅장에서 일을 마시기 바래요. 임내 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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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